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카랑코에 잎 하고요 개발선인장 있죠 개발선인장 요거를 좀 말려 놨어요 요거를 물꽂이를 해보니까 뿌리가 생기긴 하는데 이렇게 뿌리가 깊게 내리질 않더라구요 개발선인장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제 카랑코에 수경잼에 잘 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오히려 이제 흙에 있는 것보다 더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카랑코에 꽃대 잘라 준 건데요 지금 뿌리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이렇게 카랑코에 잎 말려 놓은 거 몇 개 하고 또 제가 이제 개발선인장이 떨어진 분갈이 하면서 떨어진 잎들도 있고 그냥 띈 것도 있고 해 가지고 개발선인장을 한번 오늘 여기다가 잎꽂이를 한번 해보려 그래요 번식을 한번 시켜 보려구요 준비한 거는 이렇게 흙 있잖아요 흙 상토에다가 에스라이트하고 마사토를 좀 섞어 놨어요 상토를 좀 많이 섞었어요 뿌리 잘 내리라고 준비물은 심을 거 핀셋하고 준비물 요거를 심어 볼게요 이렇게 줄을 맞춰서 심는게 좋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줄을 그어 줍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심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줄을 맞춰서 이렇게 심어 봅니다 이제 이쪽에다가 한줄 또 심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개발선인장 하고 카랑코에를 심어 봤어요 이게 오늘이 2월 27일이니까 이게 뿌리가 언제 내릴지 한번 여러분 제가 요 개발선인장 있잖아요 요거 이때 잎꽂이 해줬던 거 그거 지금 뿌리가 내린 게 몇 개가 있어 가지고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화분에다가 심어 주는 가정 보여 드리겠습니다 뿌리 내린 거를 몇 개 보여 드릴게요 뿌리 내린 게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구요 뿌리 내렸고 이렇게 뿌리를 내렸어요 요거 이제 여기다 심어 줄 거고요 이것도 뿌리를 조금 내렸네요 이것도 심어 줄 거고요 이것도 뿌리를 좀 내렸네요 뿌리 내린 거 이렇게 3개 하고 또 뿌리 내린 게 있나 봐 줄게요 뿌리 내린 거 이렇게 뿌리 내린 거 한 4개 정도 뿌리 내린 거 이렇게 뿌리 내린 거 4개 정도 심어 줍니다 좀 씻어 올게요 밑에 물을 줬더니 좀 흙에 묻었어요 이렇게 뿌리 내린 거 화분에 심어 줍니다 뿌리 내렸죠 뿌리 내린 거 제 가운데다 심어 주고요 뿌리 내린 거 뿌리 내린 거 뿌리 내린 거 심어 줍니다 이렇게 심어주면 이렇게 이제 군생으로 자라면서 하나의 또 나무가 형상이 되겠죠 개발 선인상 나무가 그 다음에 이것도 뿌리를 내렸네요 이쪽에다 한 쪽 편에다 심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뿌리 내린 거 심어 줍니다 이렇게 이제 입꽂이 한 것을 뿌리 내린 것을 이렇게 완벽하게 화분에다가 심어주면 이제 하나의 개발 선인장이 쭈룩쭈룩 자라겠죠 잔마살을 넣어줘요 이렇게 개발 선인장 건식시키는 방법 완성시켰습니다 개발 선인장이 이렇게 이제 입꽂이를 해서요 이렇게 화분에다가 완성을 시켜봤습니다 개발 선인장은 그렇게 했고 이거는 아직 뿌리가 안 내렸어요 이건 카랑쿠에인데 카랑쿠에는 아직 뿌리가 좀 덜 내렸어요 또 이제 개발 선인장도 조금 더 안 내린 것들 뿌리 내려서 또 한 포트 심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개발 선인장 한 포트를 심어 봤어요 이렇게 해서 개발 선인장을 번식을 하면은 계속해서 몇 그루가 되겠죠 지금 또 아직도 스티러풀 상자에서 자라가 있는 아이들이 한 대여섯 개 되고요 카랑쿠에도 그렇게 번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개발 선인장과 카랑쿠에 번식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즐겁고 건강한 날 되세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